와우 되게 신나는 노래를 했나봐요 우리가 오늘 즐겨내고 계세요 맞아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팬덤 이름이 싸이팬인데 여기 싸이팬 분들이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의 팬덤에 가입하고 싶다면 언제든 싸이팬에 입단하세요 싸이팬이 되어라 싸이팬이 되어라 여기서 기습문제 갑자기 도발인데요 저희 싸이팬 색깔 그리고 시래기 사과 축제 색깔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뭐라고요? 빨간 보자 빨간색 아까 손주신 분 빨간색 빨간색 아까 손주신 분 오 되게 맞춰주셔서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빨간색 저희 시래기처럼 색깔은 레드입니다 빨간색 감사합니다 이쁘게 써주세요 또 하나 걸고 내볼까요? 저희 다음 노래를 맞추시는 분께 하나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데? 다음번에 절대 못 맞힐텐데 다음 시간에 손을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손 들고 맞혀주실 수 있어요 어? 보이프렌드 어? 어떡해 어? 어떻게 맞혔어요? 와우 와우 아니 어떻게 맞지? 어 뭐야? 꼭꼭 해주세요 하하 뭐야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하는 무대란 말이에요 보이프렌드라는 무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후우 그것도 무드 있는 곡이니까 또 그 느낌으로 즐겨주시고 근데 그 전에 저희 사진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추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찍어도 돼요? 네 와우 좋아요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보의 온 기념 와우 사진 찍어요 예쁘게 찍어봐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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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우 뒤에서 박수 쳐주셨구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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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짱이다 와우 와우 그럼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와우 예 예 예 그럼 꼭 Ethiopia 띠 그 다음에 퐋 퐋 퐋 퐋 감사합니다.